좋아요? 차가워요? 차가워요 차가워요? 뭐 그랬어? 어떻게 하면 애기인데요? 지금 너무 차가워? 지금 딱 좋지? 원래 뜨거워요 뜨거워요? 머리 엄청 잘 갚네 아니요, 뜨거워요 머리 엄청 잘 갚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할까요? 시원하게 할까요?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자꾸 눈에 들어가 왜 자꾸 눈에 들어가 미안해 이모가 이렇게 통통통하면서 눈에 들어갔나봐 고개 쭉 밀어주세요 왜 자꾸 눈에 들어가게 하냐고요 고생했어 아주 잘했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귀도 이쁘고 저거 노란게 뭐지 저거 노란거? 종이 색종이 종이라도 접을거야 뭐 접을래? 줄까? 네 이따 집가서 접어 뒤에 내려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앉으세요 엉덩이 붙이고 앉으세요 안 그러면 너 떨어져 오지나 그렇게 할래? 그래 여긴 다리 넣어 여긴 다리 넣어 여긴 다리 넣어 다리가 안 들어갔겠다 어이구 그랬어 이렇게 오우 좋아 자세 좋은데 너무 좋지 엄마 장 업해내는 거 같지 눈 감어 그러고 자면 너무 좋겠지 아이 졸려 뭐하고 싶어? 뭐하고 싶어? 뭐하고 싶어? 누워서 자 누워서 자 진짜 자 어이구 잘하네 오오 우진아 이제 반대쪽 말리자 반송이야 sorts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면 안 돼요 머리가 하트 모양이고 별 모양이어도 괜찮아? 그럼 이쁘겠다 한번 그렇게 잘라볼까 다음에 야 너 같은 자세로 머리 자르기도 처음이야 서서 자른 애도 있었는데 애기 털 한번 자르자 이건 안 간지러워 안 간지러웠지? 차갑지 너무 차갑다 차갑다고? 차갑지 그럼 두 갠데 차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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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차갑지 기다려 우신아 기다려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아~~ 아이 잘했어요 아우 뽀뽀뽀송하다 애기 털어놔 우신이 진짜 잘하는데 못 잡으러 아 땅굴을 파는구나 기다려 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나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엎드려 있는 거지 그지 자고 싶지 됐어 어이구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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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지가 안녕하세요 해도 하는구나 몇 장 줄까? 뭐 종이 약 가져가려고? 몇 장 줄까? 너 접을 수 있어? 종이 약 접을 줄 아니? 응 가져가 파란 거 하고 오우 파란색 좋아하는구나 우신아 우신아 그거 무슨 색깔이야? 응 하얀색 그거 무슨 색깔이야? 어 초록색깐 초록색 안 귀엽다 주황색 됐어 근데 우리 하얀색이 하얀색이 있네 아얀색 좋아하는구나 하얀색 화이트무에 없어? 이거 싫어 이거 어어 너 옷... 오, 너 색깔 잘하는구나 옷 색깔이랑 똑같은데 오 옷 팔아? 뽑았어? 네 종이약 접어서 뭐 할 건데? 이모가 하나 빼줬다 오진이 종이약 접어서 뭐 할 거야? 오진이 종이약 접어서 뭐 할 거야? 오진이 종이약 접어서 뭐 할 거야? 이거 할래? 이거 할래? 집히는 거 다 집어 오진이 종이약 오진이 종이약 접어서 우리 이제 6살 형아들 짜니까 다음엔 간지럼 타지마 다음에는 반듯하게 앉아서 자르자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